싱어송라이터 미노이가 가창한 동감의 컬래버레이션 음원이 공개된다. 미노이가 가창한 영화 동감 컬래버레이션 음원 습관이 4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앞서 미노이의 참여 소식으로 화제를 모은 컬래버레이션 음원은 기존 4일 정오에서 오후 6시로 발매 시간을 변경했다. 영화 동감의 컬래버레이션 음원들은 작품 속 배경인 1990년대 중후반 명곡의 리메이크 곡들로 이뤄질 예정이다. 습관은 미노이가 지난 1999년 발매된 밴드 롤러코스터의 곡을 완벽하게 재해석한 곡으로 원곡의 분위기는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미노이만의 유니크한 무드를 한껏 담아 완성도를 높였다. 습관은 대중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 가수들이 커버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 만큼 미노이는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등 솔직한 가사를 매력적인 목소리로 표현해 매며 개성 넘치는 곡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동안 너답기기한 3M, 다다, 틸타임 등 리스너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곡으로 사랑받아온 미노이가 습관을 통해 모두의 귀를 또 한 번 사로잡으며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영화 동감은 1999년 룬과 2022년 룬이가 우연히 오래된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청춘 로맨스이다. 여진고, 조희연, 김희은, 나인호, 배인혁 등 대세 배우들로 구성된 신선한 캐스팅과 검증된 스토리의 만남이 2022년 새로운 멜로 영화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미노이가 세 번째 주자로 가창에 참여한 동감의 컬래버레이션 음원 습관은 4일 오후 6시부터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5일 오후 6시부터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